여주에는 얼음이 꽝꽝 어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위 속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식물들도 눈에 보입니다. 이색적이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흑두루미 천남성의 구근입니다. 봄의 모습은 실사 두루미가 날개를 펼친 듯 멋스러운 모습입니다. 수임목단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지가 6개 이상으로 열두치 화분에 안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색상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제일 좋은 깽깽이풀입니다. 정원 속의 품격을 한측 올려줄 수 있는 화사함과 볼륨감이 있습니다. 깽깽이풀은 반그늘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에키녹스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의 꽃이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국내 자생종으로는 절구대가 있고 본종은 은색계와 블루계열 두가지가 있습니다. 감자난초는 우리나라의 몇 안대는 상록성 야생화입니다. 강원도 높은 산에 자생화는 야생난초로 내한성이 뛰어나고 단정한 노란색 꽃이 매력있습니다. 봄시즌 몽글몽글 귀여운 꽃을 피우는 풀손대입니다. 풀손대의 잎은 둥글레와 유사하고 꽃은 두루미꽃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화분 속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은방울 꽂힌 넓은 잎 사이 앙증맞은 흰색의 종모양으로 꽃을 피웁니다.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고 번식력이 상당해서 한 파트 식재하시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뻐꾹채는 엉겅키꽃과 유사한 모습인데 엉겅키보다는 아주 큰 꽃을 피웁니다. 잎의 질감도 단단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야생난초로 유명한 자란이 아닌 자란초는 꿀풀의 종류입니다. 큰잎 조개나물로도 불리는데 잎이 멋지게 펼쳐지고 꽃은 높은 위치에서 아주가처럼 핍니다. 감자남과 마찬가지로 상록성 야생아인 천여치마입니다. 지금 있는 잎으로 겨울을 지내고 이름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고사리 터리풀입니다. 잎은 보시는 것처럼 고사리의 형태를 보이고 꽃은 여느 터리풀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건조해 매우 강한 품종입니다. 붉은꽃이 화려한 벨가못입니다. 노지월동이 잘 되는 야생허브의 한가지로 인기가 좋고 키우기가 아주 쉬운 편입니다. 암석원에 매우 잘 어울리는 야생화 주황밴무입니다. 콤팩트하면서 꽃대는 풍부하고 잎의 질감도 좋은데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노랑무늬 붓꽃은 우리나라의 특산종 야생화입니다. 소형 붓꽃류로 정원 틈틈이 디테일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정원 가장자리 파트 경계에 식재해주시면 좋은 벌깨덩굴입니다. 퍼져나가면서 공간을 채워주는데 화분에 꽉 들어찬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진한 황금색의 꽃을 피우는 상사화입니다. 깊은 색감과 프릴이 고급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 외에 분홍색과 연한 주황색의 제주 상사화도 있습니다. 토종 아스틸베인 노루오줌입니다. 아스틸베는 12월부터 순차작업되고 토종은 상시판매합니다. 원추리 중에 정원에 가장 많이 식재되는 품종은 역시 스텔라 원추리입니다. 키가 아담하면서 꽃이 간헐적으로 계속 피워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로벨리아도 한국 정원에 가장 키우기 쉬운 품종입니다. 내한성은 물론이고 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바늘꽃인 분홍 바늘꽃입니다. 가오라와는 다른 품종으로 키가 보다 크고 곧은 형태를 보입니다. 토종 터리풀입니다. 넓은 방패 모양 잎과 솜사탕 같은 꽃이 매력있습니다. 기본종으로 은은한 분홍색의 꽃을 피웁니다. 겹추명국 파미나는 진한 분홍색의 꽃과 겹꽃잎이 특징입니다. 자연적인 토양에 식재하면 키우기가 쉬운 편이지만 씹는 자리에 상토가 뭉터기로 들어가면 곰팡이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봄에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는 동이나물입니다. 연못 주변에 주로 식재되는 편이고 낮은 물에서는 수생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고급 나물로 유명한 병풍치입니다. 잎이 매우 크게 나와서 관상용으로 식재하기도 하고 나물로 식재되는 편입니다. 토종 앵초는 분홍색의 벚꽃을 닮은 꽃이 특징입니다. 한국 산야의 자생아는 야생아이기 때문에 한국 정원에 가장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앵초의 한가지입니다. 일본 앵초는 조만간 잎이 사라지고 내년 눈만 남아 겨울을 보내겠습니다. 화기가 가장 긴 정원용 앵초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봄의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인 노루기입니다. 내년 눈이 통통하게 잡혀있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섬노루기 역시 튼실한 내년 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잔뿌리가 풍성하게 나와있어서 이식 후에도 몸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식재된 관암풀입니다. 일반 용단보다 조금 일찍 피는 편이고 줄기가 곧게 나오는 편입니다. 너무 그늘지거나 거름이 많으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돌틈에 식재하거나 암석원이나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은 한라철죽입니다. 수영이 예쁘게 자라고 키가 아주 작은 편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좋습니다. 여론은 우리나라 높은 산의 자생화는 토종 야생화입니다. 무더운 여름 꽃을 피우고 화려함 보다는 고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렌지킨 삼지구엽초입니다. 정은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품종입니다. 세력이 좋고 입성이 좋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이 외에도 릴라피, 토키와 핑크엘프 등의 품종이 남아있습니다. 새로 식재한 토종 삼지구엽초입니다. 삼지구엽초 중에 식물체 크기는 가장 큰 편이나 화색이 한가지입니다. 꼭지 연립꽁의 다리는 아담에서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고 정원에서도 아기자기한 연출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비슷하게 활용하기 좋은 품종으로는 산꽁의 다리도 있는데 꽃이 순백으로 깨끗합니다. 토종 솔채꽃도 이제 동면을 시작하려 합니다. 겨울을 지내고 나면 훨씬 풍성하고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라푼젤 초롱꽃은 긴 꽃줄기에 보라색의 모시대 같은 꽃을 피웁니다. 세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키우기가 쉽습니다. 정원용 매발톱으로 키가 어느정도 크게 자라는 품종들입니다. 아쉽게도 믹스무종이기 때문에 색상 구분은 어렵습니다. 장개주루 초롱꽃은 긴 꽃대에 주렁주렁 꽃을 피우고 작은 잎이 오밀조밀 모여 색다른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꽃무릇은 붉은색 꽃을 피웁니다. 상사화의 종류로 상사 품종들이 여름 내내 꽃을 피우고 꽃무릇은 가을부터 화려한 붉은 꽃을 피웁니다. 기본종인 보라색부터 흰색, 분홍색의 층꽃나무입니다. 척팍한 곳에 심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자라는 야생아입니다. 꽃범의 꼬리가 작은 화분 속을 가득 채우며 번식 중입니다. 이른범 새로 나오는 초계수는 굉장히 많겠습니다. 앤드리스 썸머의 잎은 떨어지고 내년 꽃눈이 튼실하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 꽃눈이 겨울에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년지에서 핀다고는 하지만 모든 가지에서 100% 개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보은해 주시면 좋습니다. 개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산종 원종 동강을 믿고 싶습니다. 보다 작고 하늘을 보고 피는 꽃이 매력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하시면 좋습니다. 호라비꽃대는 이름에서처럼 한 줄기에 한 개의 꽃을 피웁니다. 쓸쓸해 보일 수 있으나 번식력이 좋아서 여러 줄기가 군락을 잃어 아름답습니다. 공작고사리는 강원도 높은 산에 자생하는 야생고사리입니다. 그늘정원과 실내정원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시중에서는 월동이 안되는 열대고사리가 공작고사리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원 식재시의 품종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나물도 강한 생명력이 장점인 야생아입니다. 소나무 아래서도 잘 성장만큼 강하고 산뜻한 노란색 꽃이 매력있습니다. 다양한 승마류 중에서 고급 정원식물로 두각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품종이 있습니다. 촛대승마와 눈빛승마로 최근 정원사들의 워너비 꽃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백미는 새하얀 꽃이 매력있는 야생아입니다. 아직까지 활용빈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정원조성에 필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족도리풀은 남부에서는 상록성을 보이는 야생아입니다. 중부부터는 일반 족도리풀처럼 입이 사라졌다가 봄에 새로 나오는데 브루넬라처럼 개성있는 모습입니다. 식물체가 아담해서 화분용으로도 좋습니다. 차무아리는 대표적인 한국의 덩쿨 야생아입니다. 작은 꽃의 잎위를 가득 채울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게 개화합니다. 깨끗한 흰색의 꽃이 아주 매력있습니다. 요즘 껑애비름들은 대부분 내년을 위해 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새 눈이 탐스럽습니다. 개병풍은 넓은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최근까지 멸종이기종이었던 식물인데 이제는 해제되어서 정원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껑의 다리 아재비도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야생아인데요. 꽃보다는 잎의 전체적인 모습이 매력있는 식물입니다. 엔사타 아이리스는 최근 식재한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생이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키울 수 있습니다. 엔사타 아이리스와 마찬가지로 수생 가능한 루이지애나 아이리스입니다. 잎이 가장 오랜 기간 푸르게 유지되는 아이리스입니다. 진한 붉은색의 꽃을 피우는 발렌타인 금랑화입니다. 토종 금랑화는 분홍색이고 발렌타인 금랑화는 줄기까지도 붉고 꽃도 더 붉습니다. 숙부쟁이의 종류들은 모두 번식력이 굉장합니다. 풀을 이길 정도로 강하지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알케밀라는 다양한 식물 사이사이를 채워주기에 좋은 야생아입니다. 은은한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잎이 둥글둥글 시원스럽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지피로 사용할 수 있는 월귤입니다. 백리향이나 아주가처럼 넓은 면적보다는 소공간을 채워주시면 보기 좋습니다. 밝은 노란색 꽃을 피우는 껑의 다리 루시덤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멀리서 보면 꽃이 반짝이듯 보입니다. 외성 꽃방망이는 보라색과 흰색의 꽃을 피웁니다. 자생종처럼 키가 크지 않고 콤팩트합니다. 캄파눌라 핑크 옥토퍼스는 꽃의 모양이 특색 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고 번식력은 연우초롱꽃처럼 좋습니다. 최근 나무 종류들도 정리하며 식재되고 있습니다. 붉은색 꽃을 피우는 정식 명칭 꽃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붉은 아카시아로도 불립니다. 산뜻한 분홍색 꽃이 매력있는 이스라지입니다. 정원수나 분재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나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에메랄드 그린도 작업되어 있습니다. 마사의 뿌리를 내린 묘목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리스입니다. 수십종 이상의 품종들이 있어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 시중에 유통이 잘 안되는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